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방탄소년단을 뱁새처럼 요리라도 따라가고 싶어서 만들어본 불마요 들기름 막국수 재료는 집 어딘가에 하나씩 있을 법한 애들이지 먼저 물은 1리터 넉넉하게 부어주고 메밀국수는 1인분인 100g 정도 넣자 서로 붙지 않게 젓가락으로 저어주고 중간중간 찬물도 조르름 넣어줘 3분 정도 끓이면 푹 익는 면을 체반에 건진 다음 탱탱해지게 찬물 샤워, 촤 그리고 고소한 들기름 4큰술 새콤달콤 참소스 2큰술 불타오르는 불닭소스 1큰술 부드러운 반전매력 불닭마요 1큰술 넣고 상남자처럼 삭삭 섞으면 완성 이때 다진 마늘 고춧가루 1큰술은 고민보다 고 양념을 부을 땐 스무스 라이크 버터 다시 한번 잘 섞이게 쉐키쉐키 그리고 눈꽃처럼 김자반 솔솔 뿌리고 노른자 톡 얹으면 불마요 들기름 막국수 완성 와 이거 너무 맛있어서 나 입덕했어 아무튼 데뷔 10주년 축하드려요 1趣 탱탱하셨습니다 스테이크 버터를 찍어준 2Cu 문제를ference 2 완벽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